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막혔거든요. 제가요? 무슨 뜻이에요? 개띠요. 가다가다가 중간에 막혀있어요. 본인네는 죄송하지만 칠성이가 별전이 있어. 누가 개고기를 좋아해? 제 아버지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머리 뒤통수가 너무 아픈데? 개띠요. 38일? 그래. 칠성이 별전이 많아서 자손들이 잘 되는게 없어. 생일은? 6월달이요. 6월, 14일. 14일? 그래도 본인이 돈복원이 있거든. 응? 인법 뺏고 돈복원이 있어. 근데 일이 꼬여 지금. 아주 3년이냐 4년이냐 죽을만큼 힘들어. 힘들었어. 여태까지. 그쵸? 성이 뭐예요? 최요. 최? 최씨 집안의 양반인데. 점잖은데. 근데 너무 개고기 좋아한다. 그때 할아버지부터 칠성의 별전이 많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니에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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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답답하고. 물화통이 터지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본인은 완벽해요. 깔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일은. 탁탁탁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넘들이 그걸 가면 안 나도. 음. 뒤통수를 치고. 본인이 잘하니까. 뒤에서 뒷담을 깔아. 많이. 넘들이니까 샘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응? 그리고 본인 거를 못 뺏어가서 난리야. 이런 거고라면.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도 제가 별로. 지금. 가족들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 응? 오래 뺏어가 다. 자꾸 돈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 덕이 없으니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연락을 끊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따로 살아요? 네. 그래도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될 거야. 본인이 사시려면. 장가 가셨어? 안 가셨어? 한번 갔다 왔어요. 본인이. 일보종속 못한 사주오팔자. 본인이. 이는 부리가 세요. 남자친구는. 제가 얘기하지만. 남자친구는 팔자가 세. 제가요? 응. 그러니까 일보종속 못한 사주오팔자. 응. 가정을. 본인이 가정을 누리고 편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러지는 못하잖아.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만조치고는 팔자가 센 거지. 한승질하고 한 깔끔하시네. 욱하는 게 좀 있어. 본인은. 그리고. 절대. 욱할 때. 사람 손을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본인이 살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살이 껴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사람 함부로 치지 마세요. 잘못하면 살을 잃으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을 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한번. 그런 쪽으로 하면. 큰일이 좀 있을 뻔 해가지고. 다행히도 동생들이 말려져서 좀 다행이었는데. 좋게 마무리 되기는 했거든요. 자꾸 시비가. 뒤에서 막 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아까 얘기한 게. 지금 그러잖아.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씹어댄다는 뜻이에요. 씹어대고. 그럼 본인은 욱하니까.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심해. 왜? 본인은 살이 껴 있단 말이에요. 손에 살이. 그냥 툭 쳐도 이 사람이. 그냥 살이. 그래서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조심해. 라고 나와요. 결국 내가 뭐든지. 뭐를 하려면. 딱 막혀있는 게 있어요. 뭔지? 조상이. 조상이 막혀있어. 본인 자체로 한 사람만 보면 돈복은 있어요. 근데 여복이 없어. 여복이 없어요? 여복이 없으니까 한번 실패했지. 그죠? 여복이 없어. 본인은 부지런하게 봤는데 여자로 들어오면 여자 기울이단 말이에요. 눈에 거실 넣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아 제가? 네. 지금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계속 좀 이렇게 성실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눈에 안 차. 뭘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본인 눈에는 안 찬. 본인이 깔끔해요. 여자들. 웬만한 여자들. 본인 눈에 안 차. 눈에 안 차. 나중에 결혼하나요? 결혼을 합니다. 본인은. 나이 어린 애들 있죠? 네. 나이 어린 애들은 별로 춤이 없어. 맞아요. 그죠? 외롭다 보니까. 누나처럼. 엄마처럼. 친구처럼. 이는 여자로 원해. 사실은. 여태 거 많았던 여자분은 거의 다 누나. 그죠? 그 누나들 많이 꼬이더라고요. 본인이 따뜻한 걸 원하거든. 여자가 다독거려 주는 거. 본인을 챙겨주는 걸 원하거든. 본인이. 근데 또 반면에. 때로는 여자들이 또. 본인의 짓 받으려고 또 그래. 저한테요? 응. 사랑을요? 근데 본인은. 사랑을 할 줄 몰라. 맞아요. 똑같은 얘기에서. 사랑을 할 줄 몰라. 왜?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그죠? 네. 사랑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말을 좀 흥악하게 하고. 결국. 뭔지 아세요? 술. 네. 자제하셔야 돼요. 술을요?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요. 술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본인은. 이 술을. 이제. 편찬 씨는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좀 조심합니다. 근데 술 한잔 들어가잖아요. 험해져요. 말 같은 게 험해진다고요. 응. 행동도 그렇고. 잠자였던. 속마음을. 술 한잔 먹으면. 팍. 승질남용. 함부로 해지를 않는데. 본인은 많이 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꼬라지 났다. 승질났다. 팍. 그걸 다 합풀이 합니다. 술로 그 이해 내세요?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물어보세요. 사업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취업.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근데 어딜 가도 제가 2년, 3년을 못 버텨요. 누구가 남한테 막 저한테 명령한 것도 좀 싫고. 본인은. 에? 지금 6월 14일생이야. 생일을 떠나서 넌 맺어서 일을 못 해요. 저런요? 응. 안 입고 덜 안 입고 싫다는 거지. 못 참아. 내 사업을 해야 되고 내 장사를 하셔야 돼. 그럼 어느 쪽으로 사업을 해요? 개띠잖아.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 영업. 응. 영업을 하시든지 기계를 다루시든지. 아니면 먹는 걸로 하든지. 먹는 거요? 네. 지금 하시는 거. 지금은 영업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업 쪽으로 하시는 거죠. 본인은 한국에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깝깝해. 영업을 하신다면 그 영업이 맞을 겁니다. 지금. 영업이요? 응. 근데 수입이 그렇게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승질나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 네. 그죠? 그 영업도. 영업도 돈이 수입이 되는 영업이 있어요. 수입이 되는 영업도 있고. 그리고 안 되는 영업이 있어. 근데 본인은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수입이 되지는 않아. 지금 거의 아이템이 죽어가는 쪽으로 다시 가거든요. 본인이 이동수가 있어요. 본인이. 다른 또. 응. 옮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으니까. 올. 그래도 작년보다 그래도 올해가 나아. 내년에는 조금 지춤할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제가 봐드려도. 워낙 경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세박자가 다 맞아야 돼. 근데. 무조건 되고. 본인 잘됩니다. 경기도 좀 타요.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조금 타는 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운이 좋으면 그래도 차고 나가니까. 근데. 본인은 올해. 이동수가 있어요. 오래 있어요? 영업직이라면. 뭔 영업 맞죠? 기술영업. 기술영업이요? 기술이면 기계를. 그 회사에 있는. 오다 같은 거 있죠? 물량을. 따오는. 본인이 아마 2, 3년 있으면 내 사업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네. 준비게임? matar Jake. 가운소. 2, 3년 있으면. 주 Habg friend. 그쭈를 반면에. 근데 이쪽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 경계가. 이쪽 솔직히 진짜.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요러움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가 그렇게. 취업조차 안되고 요즘에. 지금 하시는 일에 를. 응 하시는 일에 그 비슷한 걸 이동합니다 비슷한 걸요 예 그거는 바빠 몰라 좀 그 비슷한 걸 이용 비슷한 걸로 이동한다고 그래 비슷한 걸 이용 이동해서 바쁘다 그래 동지 세고 본인이 그럼 사업은 제가 마흔 쯤에 넘어서 해야 잘 되죠 그때는 잘 돼요 예 마흔 세고 마흔 넘어오면 마흔살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요 네 지금 뭘 해도 막 돈이 줄줄줄줄 생활하고요 왜그러면 본인이 내가 냈잖아 조상이 막혀있다고 조상이 막혀있기 때문에 조상을 풀어놓고 칠성벌장을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뭐 사업을 하든 내가 뭘 하든 안 막히고 돈이 줄줄줄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 벌장을 풀으셔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거는 별장을 푸는 거는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풀어드린 건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만 조심하십니다 살을 사람을 조심하십니다 영업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자제를 하세요 술을요? 본인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을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본인도 느낄 거예요 아마 그거를 그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거를 조심하시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조심해도 내가 수가 안 좋으면 엮이니까 응? 잘못하면 왜그러면 내년에 특히 내년에 좀 조심하셔야 돼 이동하면서 태클을 걸립니다 이동하면서 태클을 가면서 인간의 구설수가 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좀 조심하세요 아 근데 이번에는 너무 구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구설수가 좀 있다고 본인 안 지져마자 내가 말씀드렸잖아 카메라 안 틀 때 내가 얘기했잖아 구설수가 타서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쵸? 그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 한상 그리고 술을 조심하세요 그 술이요? 네 본인은 잘 나가다가 또 술 한잔 꼭 먹어야 됐고 그러면 못할 말 할 말 다 나옵니다 그거를 좀 조심하세요 아 내가 안 할 일을 아 이걸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야 돼 뭐 그런 게 있어요 응 근데 본인은 스트레스 받잖아 술을 풀어서 이게 다 풍겨버려 그게 하나의 오점이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근데 유산시킨 아기 있어요? 네 그지? 유산시킨 아기 있지? 아빤데도 요즘 아빠라고 들어온다? 유산시킨 아기가 있어 어디에 왜 소름끼쳐? 하나의 오점이요 있습니다 있죠? 그 애기가 자꾸 가로막는 게 있어 엄마만 가로막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가로막어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더 칠상에 벌전이 있다고 했잖아 칠상에 벌전이 있으면 개고기도 있고 뱀 간 것도 있고 근데 아기 유산시킨 칠상에 벌전이 있어 그니까 되는 일이 더 없는 거야. 이걸 풀어드려야 하면 나중에 좀.. 네. 이걸 풀어야지만 본인이 괜찮아요. 왜 그랬어? 한쪽이 마음이 여기 찡한데? 그쵸? 한쪽이 마음이 여기 찡하다고 그래, 지금. 했지 못해서 물론 했겠지만 한쪽이 마음이 찡해. 응? 그 벌전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응. 뭐 어떻게 하셨지? 그니까 무당이지. 뭘 어떻게 알아. 본인이 말하려는 거 다 나와. 그 애기가 가로막고 있어. 애기가요? 근데 제가 한 명이 아니거든. 알아. 지금 그래. 두 명이냐 세 명이냐 그래. 네. 그치? 응. 지금 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건 셋이야. 거의 맞는 거. 응. 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건 셋이야. 지금 딱 찍어주잖아 셋이라고. 이 얘기를 다 풀어줘야 돼. 오빠는 이 얘기를 다 풀어줘야 된다고 딱 나와. 그래야지 인간이 자꾸 트랍이 안 생기고 그리고 해는 일에 답답하지 않고 자꾸 눈물 나려고 그래. 왜 나를 이렇게 해갖고 아빠의 신분이야. 나도 아빠 따라다니기 싫어. 그런다. 나도 아빠 따라지기 싫어.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나는 왜 이렇게 맨친도 나 태어났으면 머리도 좋고 저 갈 텐데.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어. 눈물 나네. 눈물 나네. 눈물 나네. 눈물 나네. 눈물 나네. 눈물 날지. 울어. 울려면. 아빠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빠는 잘 살고 있냐? 아빠 잘 살지는 않을 거야. 아빠 힘들잖아. 아빠 몸이. 힘들고 대니이고 없고 힘들잖아. 오늘 저 오죽하면 왔냐. 우리네가 가로막고 있어 저거 있잖아. 네. 치. 어. 잠을 탔지? 네. 아빠 잠을 탔지? 어. 뭐. 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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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괜히 아빠가 잘돼. 알았지? 네. 오. 머리 아파. 아빠도 머리 아파 죽겠다. 아. 매워. 아빠한테 머리 아파 죽겠다. 아. 왜. 이 프로젝트는 언제쯤 해야 날짜가 있나요? 빨리 오면 빨리 쓰러 줬지 뭘 그래. 얼른 얼른 풀어줘. 그건 이따가 우리 엄마 집으로 봐. 하나는 머리에 매달리고 하나는 어깨에 매달리고 하나는 허리에 매달리고 그래. 다리하고 이렇게. 머리 너무너무 아파.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네. 아빠는 그거 먼저 얼른 해결해. 알았죠? 네. 아빠는 그게 제일 우선이야. 그거 먼저 얼른 해결해 우유 먼저. 그러니까 한 번씩 아빠가 꿈에 시달리고 아빠가 꿈에 시달리는 것도 왜 그러는 건데 한 번씩. 가위 눌리잖아. 어떻게 하시지?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우리 때문에. 가위 눌리는 거 내가 다 알아. 안그랬다고 가위를 잘 안 눌렸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있지 우리가 있지. 가위가 우리 있으니까. 셋이나 저게고. 다 이유가 왔을 때 있지. 퍽퍽퍽퍽퍽 sent. ministry update idea. 글쎄ußen appar.. gern 안싶은 아이 눈알.. 주 when i bell cu op 오우 亞 Nein alley boarding 공fre 공묘 ruce 감사합니다.